이곳에 도착한 도착 도착 진입 완료 다시 마! 현 시안부로 민간인으로 복귀하라십니다 미선아 밥 먹자 강수대 학어 사냥 성공률 50% 이상 종성! 늦었네? 일이 좀 있었어? 여자가 있더라고요 누구니, 너? 그렇죠, 어떤 ***을 만나고 다니는 거야? 김중산 소령이 납치됐습니다 필자라 프로인데 얘들 뭐야? 원자분 딱둑허칠 겁니다 아이! 박 니가 누군지 말해 미선아 괜찮아? 앗 이제부터 너 혼자선 안돼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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